널 아주아주 좋아하게 만들어달라 너는 어떤데? 네 마음은 어떠냐? 말하지마 날 아주아주 좋아하게 만들어달라며 넌 왜 자꾸 나쁜척해? 잘못한다는게 어떤건데? 솔직히 원하는게 그거잖아 그래서 은태희가 상처받는거 거짓말 아 지금 진짜 걔한테 관심이라도 생겼나봐 사랑해 뭐랬냐잖아 그.. 혹시.. 내가 싫어졌어? 슬리야 제발 뭘 되돌리고 싶어서 이래? 니들이 모르고 바보같은 애가 널 오래오래 증오하는거야 내가 증오하는 만큼 아팠으면 좋겠어 난 니가 힘들었으면 좋겠어 넓은고 너..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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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